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울산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최근 5년 동안 평균 16.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울산의 아파트 관리비는 2015년 제곱미터당 월 평균 1,842원에서 올해 1월 말 제곱미터당 2,147원으로 5년 동안 평균 16.5%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같은 기간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.5%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보다 3.6배나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울산시가 올해 들어 선보인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시가 최근 누리집과 SNS를 통해 콘텐츠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,400명의 98%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. 최근 석 달 동안 이용자는 1만 5천 명으로 하루 평균 18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울산시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가 대폭 개편돼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. 울산시는 지난 두 달 동안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단순화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신청 접수부터 예산 편성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울산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. 울산시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.